자 이번 시간 HLB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 후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주가 재료 뭐 있어요? 리보세나립 있죠? 리보세나립 현재 미 FDA 실사 공장 다 방문했고 거의 뭐 99.9% 확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올랐고 주가 재료와 모멘텀에 흔들림이 없는데 왜 빠지느냐?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라는 게 바로 호재 하나만 올라갑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주식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 뜬다고 올라가고 재료 뜬다고 내려가고 사실 재료는 총을 쐈을 때 방화세 역할을 하는 거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때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드리지만 어때요? 그거 가지고 타점을 낸다 이런 부분들은 반대입니다. 아무튼 주가 재료와 모멘텀 너무나 탄탄하지만 제가 기존에도 영상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 지금 이 영상 신규인 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재 채널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LB 검색하면 제가 올린 영상 쭉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바로 12만 원에 매도해라. 그리고 어디예요? 8만 원 이하 매물대. 8만 원에서 7만 원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야 뭐 더 올라올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알아? 내려올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내려오고 있잖아요. 제가 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애원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일단 이 12만 9천 찍은 이후에 은봉이 하나 장대로 윗꼬리를 말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주봉 RSI가 거의 100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꺾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서 사례에서 봤듯이 한 번 꺾이게 되면 무조건 50 이하 대략적으로 40까지는 RSI가 빠집니다. 고정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주가의 고점은 올렸다. 거래량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괴리현상이고요.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찐상승인데 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게 되면 보통 이런 거를 괴리현상 그래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했던 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차트적 수급과 그다음에 거래량의 감소 RSI의 과매수에 대한 바로 해소 움직임 꺾이는 부분을 보고 예견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추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우선 주가 방향성 추세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주봉상 봤을 때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를 봤는데 아 조정인 것 같은데 얼마까지 조정을 줄까? 이런 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존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죠. 일단 피모나치 조정값에 의거해서 전저점과 고점을 파악한 이후에 조정값이 어디까지 나올까? 딱 이야기 드립니다. 이 부분입니다. 7만 8천 6백 40 그래서 6만 8천 7백 90 여기 안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심플하게 8만 이하 분할 매수 하세요. 이 자리는 옵니다. 라고 강조 드렸지만 오늘은 좀 정확하게 차트상 각 잡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매수가는 이걸로 분할 매수 각 잡으시면 돼요. 피모나치 조정값에 반절의 법칙 값인 7만 8천 6백 원과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충분한 조정을 받는 0.618과 6만 8천 7백 원 이 구간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값은 어디 잡아야 될까? 기존의 매물대는 5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파동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손절값은 아니죠. 이 정도면 다 잡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 한번 내려와서 보압하거나 또는 바로 튀어 오를 때 1차 목표가는 10만에서 11만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 고점을 갱신하느냐에 따라서 돌파를 한다면 어때요? 16만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영상으로 남기는 리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영상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박제가 돼서 그 근거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봐보세요. 오늘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손절 물량들이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있고요. 주요 증권사들은 다 받았습니다. 특히 시초에 모건 스탠리 딱 5,561주 던져놓고 어때요? 반응을 살펴보죠. 초반의 시가 밑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어때요? 2분 후에 누가 받아요? JP모건 서울이 받잖아요. 결국 오늘도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했고 그게 모건 스탠리가 0,91분에 그걸 유도했고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손절 위주로 어때요? 하락했다. 그것도 거래량 없이 그리고 그 물량들을 누가 모으고 있다? JP모건이 2분 후에 바로 물량들을 모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적인 분석과 당일 주요 거래원에 대한 입체 분석은 반드시 깔고 가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당일 누가 받고 있고 누가 던지고 이 물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주요 핵심 전체적인 이 전쟁판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반드시 그려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져? 이렇게 멘탈 나갈 게 아니라 미리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딱 구간에 대해서 난 여기서 대응할 거야 라고 작전 계획을 다 짜놓고 대응을 하고 상황을 살피는 게 매매 전략인 겁니다. 전 지금까지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매수과 목표가 손절가 다 오픈해드렸고요. 추세 이야기 드렸고 주가 재료 흔들리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매매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런 거에 흔들릴 거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고 떠나버리세요. 이거 이 영상 왜 보고 있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필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 시작에서 언젠간 돈을 잃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와 원칙이 없다면 손절도 못하고요. 익절도 못합니다. 그냥 사놓고 그냥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 다 이야기 드렸고요. 가격 이야기 드렸고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 근거까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댓글에 이렇게 막 달려요. 뭐라고 하냐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가격은 알려주셨지만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팔아도 되나요? 추매해도 되나요? 손절가 올까요? 그 매수가 올까요?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루하루 마음 조리느니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초대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거에 답변 다 해드리고 대응 관련해서 타점이랑 근거 다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한 종목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하시는 거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추매 자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단타 종목까지 하루하루 드리고 있어요. 저는 추매할 자금까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길래 고민 좀 하다가 그렇다면 추매 이 자리 좋긴 한데 소액으로 100만원, 200만원으로 단타 치실 수 있게 드릴 테니까 이걸로 10만원, 20만원 만들어갖고 소액으로라도 단타 한 번 치신 다음에 그 돈 번 걸로 추매 자금이라도 만들어두시라 그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번호로요. 상단번호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 종목명 HLB 또는 HLB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유주스 보유주스 그 다음에 평단가 적으셔가지고 상단의 번호로 010-5929-7823번으로 종목명 그 다음에 보유주스 매수단가 뭐라고요? 종목명 보유주스 매수단가 요거 3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은 빼지만 평일은 24시간 이내에 연락드려서 어때요? 해당 저희 구독자 소통방 구독자 소통매방 정식인 명칭입니다. 여기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된다. 아니 막말로 저도 구독자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과로 보여드리고 수익 얻고 대응 잘 하시면 뭐 구독자 구독 안 푸시겠죠. 제 찐팬이 되겠죠. 그래야 저도 채널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널 확장하면서 채널 성장을 통해서 저도 다른 꿈을 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3프로TV 같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지만 네 많은 분들한테 인기 있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자아실현이고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수익 났다 보면 기분도 좋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외롭게 투자 시장에서 버려져 있지 마라 같이 소통하고 대응해 드리고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답지는 알려드렸어요. 뭐 굳이 오기 싫다는 분은 저도 싫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억지로 끌려온 듯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정말 내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두저없이 네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대신에 네 꼭 확인할 겁니다. 구독 눌러주셨는지 그거 좀 체크 해드릴 거고 이번 하루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